나만 오셔두고 가지마! 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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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미 너만큼 날 웃게 나를 울게 한 사람 없었어 나답진 않지만 오직 너 하나만 듣고 싶은 걸 내 안에 너를 살게 하고 싶은 걸 우린 이 녀석들은 몇 년이야 살게 해 내가 말할게 내가 말할게 내가 말할게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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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널 살려준 이유를 알고 있겠지.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.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김 국장이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들을 모두 없애야 한다. 이번엔 절대로 실수하는 일 없을 겁니다. 당연히 그래야지. 벌써 도착했어? 깨스 나오려고? 아니야. 캠리 하이브리드 MPG가 얼마나 좋은데? 잠깐 화장실 좀 해봐. 물 좀 사다 줄까? 응. 나 물 좀. 잠깐만 기다리세요. 정말 아무리 봐도 적응이 안 되는 얼굴이에요. 네가 여기를 어떻게 해? 그놈의 똑똑한 캠리 때문에 미안하기도 쉽지가 않고 말이야. 대체 무슨 수작이야? 또 무슨 짓을 꾸미려고? 그걸 미리 알면 재미가 없지. 벗겨. 뭐하는 차. 자 그럼 시작해볼까? 캠리 하이브리드 마음에 드는데? 왜 이렇게 늦었어? 우리 쏘이 많이 보고 싶었구나? 뭐야. 근데 왜 빈손이야? 아니 내가 뭐 사온다 있나? 아니야 됐어. 그냥 가서 먹어. 까지 모르겠어. 다시 와. 그냥 zoals다. 해주세요. 이미지 마세요. adi